나이작 심장방 다섯개 깨도록 하겠습니다 출발! 진엔딩을 봐서 크어리를 사망신고서를 쓰게 해야지 시작부터 왜이래 시작부터 좋지 않아 이 거미새끼 아 좋아야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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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쯧 뭔가 개 이득이 있겠지 전혀 쓸모없는데 케인한텐 크어리를 크얼라스트를 시키겠다는 그 굳건한 의지 걸려들었지 걸려어어어 걸려들었지 걸려들었 아아 미친 아아이 미친놈이 왜이래 어 왜이래요 오늘 어 오늘 부담스럽게 왜이래 이씨 야 왜이래 오늘 이거 똥가루 안뿌렸잖아 왜이래 아 마우스포인트 신경쓰인다고요 됐죠 됐죠 잠깐만요 얘 얘부터 죽여야지 얘 얘 초록 초록괴물부터 쟤 자꾸 야 창란좌 존나 만든다 아 존나라는 말 쓰지 말아야지 나쁜말이니까 짠 더 써는 무슨 카드죠 저희 아프리카페에선 시청자 여러분의 정신연력은 생각하여 더러운 말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풀피 아 레벨이 올랐나 아 왜 얘가 나오지 아 너무 빨라야 쟤 풀 쏘는거 너무 빨라 어어 왕부 왕부 잠만 왕 부머치킨테로 왕부부터 얘는 파리만 소환하나봐요 오늘 아니네 아니네 아 미친 일루와 아 나 오늘 너무 많이 맞는데 뭔가 좋지 않은 좋지 않아 어어 미친 헤더이샤 그냥 카드를 쓸걸 어이 좋아얏 아 뭐죠 이건 기부 머니 아 기부 머니 뭐지 돈주머니 뭐야 아 좋지 않거든요 지금 지금 뭐 데미지나 뭐 속도에 대한건 전혀 나오지 않고 지금 거지같은 것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를 심장방으로 안내하지 않겠다는 그 굳건한 의지 빨리 빨리 아 빨리 이거 진엔딩 다 모아서 갖다 버려버려야지 이거 게임 아우 징그러워서 못하겠다 뭔 맨 똥에 토이에 피에 뭐 더러운건 다 모아놨어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 있잖아 맨날 막 더러운 드림만 하고 재미 하나도 없고 그 정도까지 재미없는 것까진 아닌 재미는 있는데 어 너무 더러워지 어 여기 방 여기가 방 방 가보자 아이 개노이 개손해 노이득 아 집중해서 말이 안 나온다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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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열쇠 먹고 싶은데 왜 뭘 열쇠 안 먹어져요 왜 야 이렇게 총알이 다 피해가나 와 이렇게 총알이 한 대도 안 맞나 하나의 사기야 어 미친 아 야 어떻게 해야돼 야 이거 뭐 눌러야돼 아이씨 카카오톡 때문에 카카오톡이 이 일 능률을 올려주는게 아냐 일할때는 카카오톡에 방해가 아 좋아요 어 형이 어저께 그 풀페아 토렌트 봤는데 어 경찰에서 잡으러 올 것 같아서 안했어 경찰에서 딱 잡기 좋게 만들어진 사이트들아 좋지 않았어 좋지 않았어 노이드 아 왜이래 아니 아니 죽.. 지금 죽는게 빠르려나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산다 그걸 또 뭘 죽어 뭘 죽어 이게 처음에 잘 키워놓고 이게 죽어야 이게 재물효과가 있어요 물론 나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이 재물효과가 있으면 뭐가 잘 나오더라 뭘 힝힝거려 야 죽어 일로와 일로와 딘자 아 같이 보낼 수 있었는데 얘 오늘따라 왜 파리를 안 내뱉지 신기하네 엠파르스가 뭐였죠? 아 변신 악마를 변신하는거 아하 피 좀 나와야되는데 피가 안나오네 피좀 먹고 갈게요 느낌 아닌가 얘 착해보이는데 왜이러냐 얘네 야 니네 착한애들인거 같은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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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저 방문 앞에서 터뜨렸어야 되는데 저 방문 앞까지 어 뭐죠?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나방새끼 이거 뭐지 아 열쇠 이득 어차피 케인이기 때문에 열쇠와 폭탄은 핵이득입니다 아 리스트를 안해도 돼 안해도 돼 안해도 돼 걱정하지마 안해도 돼 안해도 돼 안해도 돼 울지마 울지마 포크 포크 능력치 뭐였더라? 먹어 아 이게 뭐죠? 아 뭐죠? 개 노이득 개 노이득은 빠르게 버려야됩니다 일로와 파리새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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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짝짓기야 나도 지금 짝짓기를 못하고 있는데 둘이 짝짓기를 하고 있어 어 아 나 또 하고싶다 아 좋아앤 뭐지 이건 베스트 프렌드 프렌드 틸디엔 뭔소리에요 이게 프렌드 틸디엔 좋아앤 좋아앤 자아 자아 지금 시작했습니다 아이작 자아 좋아요 좋아앤 아 이방 나오면은 좀 저방이 나오면은 좀 그지같더라구 아 아 아 미치 어 미쳤네 어 엠퍼레스 좋아요 칠칸 좋습니다 자아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작 어서오세요 방송보러 오신분들 환영합니다 우측하단에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뭐지 이거 이쑤식인가 오오 쩔어 쩔어 데미지 없 피눈물 아 근데 눈 개 징그럽다 야 아 눈 왜 이렇게 징그러 아 눈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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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불에서 저런걸 쏴? 뭐야 반탕신공이야 뭐야 금강불개야? 뭐야 갑자기 아야야야야 아이 미친게이 뭐죠? 미미기인가? 와아아아 핵인덱 핵인덱 핵뜩뜩뜩뜩뜩뜩뜩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는 안터지네 아아아아아아 아아 제일 싫어하는 놈이 나왔어요 지금 한대만 좀 죽거든요 저요 지금 으음 저.. 하아 제 아이작 보러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시작했습니다 아유 이드잎도 그만해야지 질릴라그런데 똥 빨리 제거해 궁금한 이야기 와이에 나온 뭐 똥바르는 소년이야 뭐야 아 왜이래 왜이래 갑자기 왜이래 당황하지 않고 존나 당당하게 그냥 이 상태로 악마방을 빡 아유 조졌다 아유 진짜 졌네 이거 아유 껀뜨랐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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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황금빵 먹고 올걸 으아 미친 아 미친 살려주지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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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으아악 으아악 항상 이 영역을 검색 어 이거 또 켜졌네 네 이번엔 한대도 안맥구 안맥구 깬다 이거 한대도 맞지않구 깨겠어 난 아이씨 난 아이장이 신이야 야 야 뭘 이렇게 많아 사기지 야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오면 사기지 그 등심아 관종친구들도 그 하나의 우리의 큰 고객이야 너무 뭐라 하지 말 것 와 바로 사라짐 맘스펄은 뭐에요? 뭐야 앵깔이 가운데 있는데 안 돼 왜 끼고 있어 뭐지? 너 인마라고 욕했잖아 인마아 야 항상 고객에게는 어 존댓말과 항상 어 행복감만 드려야지 고객에게 인마라 그러면은 야 요즘 고조당해 뭐 이렇게 느려 터졌어 이씨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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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맞을 수 있었는데 아이 아 뭐야 유도탄이야 어 씨발 아구창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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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야 그냥 바로 바로 바로국밥샷 끝 엣 오케이 뭐야 뭐에요? 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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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죽었나 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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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할뻔했네 베네시드는 새벽에 합니다 아 좋아요 내 동생 바비 내 동생 바비브라우 내 동생 흑인 얼굴 리그로새끼 아 미친 아 안들 수 있었는데 아 그게 다이네 그게 다여 어 아 열쇠 열쇠 어 열쇠 아니 인종차별이라뇨 아니 리그로하고 화이트몽키들이 우리한테 야 옐로우몽키라그러고 초쫌꼬맛하그러고 놀리는데야 그거를 참고 맨날 살면서 니그로라고 한마디 했다고 인종차별이야 아이 씨파 앉아 근데 난 작지 않지 자 일로와 들어와 올라와 그렇지 어허 님들 또 왜 이게 성드립에 방이 됐어 내 방은 그 하나의 관종 집합소야 아 됐다 좋아요 쪼커? 어 쪼커? 쪼커가자 오케이 오케이 뭐죠 저건? 뭐죠 이거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뭔데 왼쪽은 공중에 눈물 통과되고 십자가는 어 툴레그는 그냥 툴레그는 간지야 그냥 살아있는데 야 입하고 눈 살아있는데 죽는거 아니냐? 에너지 두칸밖에 없는데 아 나 얘 또 나왔네 헤드샷 반피 딸고 시작샷 에헤에헤 지랄 지랄을 해요 지랄 지랄을 해 지랄을 해 지랄해 지랄을 해 개 이득 아 뭐야 악마방 또 열렸어 이 미친 아이씨 어떡하죠 색돌이 있었어요? 어디에? 아 이거 색돌이에요? 굿! 안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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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죽어 죽어 뒤져 주고 예에앤에엤쓰 예에엤쓰 어야아아아 prize 왕금 Kings 어 왕부 왕부 왕부치킨 왕부치킨 있는건 상관없는데 쟤도 날라다니니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미치냐 야 쭉 뒤져 쭉 이리오렴 이 창란젓더라 고 오메 강량히 써 아니 좋다는거 써 그냥 그나저나 왕방은 어디야 왕방을 찾을수가 아이 미친게임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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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버렸나 게임이 왜이라노 아하 에헤이 어허 어허 일루와 일루와 그렇지 쓸데없는 열쇠는 왜이렇게 나와 아 이거 반절세 무한댄데 자 여러분 우측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번씩만 눌러주시구요 컴퓨터가 필요할땐 컴퓨터가 필요한 컴퓨터가 필요한 아하 아 그걸 가서 왜맞아 와 한대도 안맞고 깰수있는걸 맞구죽 맞았네 그거 아 어제같이 그렇게 진짜 2시간 내내 컴프렌즈 하는 아아아아아악! 말 시키지 말게! 같은거! 아 말 시키지 말지! 좋아연? 좋아야? 좋아?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왕돼지 돼지 아 미친! 뭐 자석이야 뭐야! 왜그래 아까부터 자석이니? 아니 마그네틱이야 뭐야 이씨 오케이! 제발! 이거지! 거지! 왜이렇게 황금 오늘따라 왜이렇게 황금열새가 많이 나오지? 뭐 있는데? 편집장님한테 뭐를 야 뭐 부탁하지마 편집장님 지금 이틀 밤새고서 지금 왁심만 되고 있어 굉장히 피곤하신 분이야 지금 아 저 밧데리 먹고 싶다 사랑의 밧데리 사랑의 밧데리가 다 됐나봐요 아 왁심이라는건 저희 우아코 클럽원들끼리 그 한달동안 있었던 일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잡지책입니다 지금도 우아코티비 메인 화면에 가시면은 왁심 바로 보실 수 있구요 저번작에는 개복어는 누구인가? 개복어를 알아보자 해서 개복어 저에 대한 그 굉장히 인터뷰들이 그 인터뷰들이 많이 서있거든요 이건 뭐야 강아지인데? 동몽아 어 그래 여자친구는 아니겠지? 어 그랬네 눈알 귀여워졌네 어 몬스트로 지한테 맞게 생겼다 얘 몬스트로가 몬스트로 아 아니 아까 죽어 없어졌구나 그거 아이 미친게임 사람을 존나 홀려 엄마 왕자볼제는 좀 집중좀 할게요 한대도 안맞고 해야지 넌 따위한테 맞을수 없지 이거지 아 님들 컴프렌즈 그 홍보하는거는 좋은데 방송을 망칠만큼의 그런 홍보는 오히려 독이 되니까 C8 그만좀 해 내가 컴프렌즈 말했을때만 컴프렌즈 써줘 아 아니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세요 너무 그 지랄을 하면 그냥 사연님 계실때만 하란 말이야 사연님 계실때는 야 팍팍해도 돼 근데 제가 컴프렌즈를 따로 이제 홍보할때 고런때 이제 컴프렌즈 컴프렌즈 그러면서 한번씩 연호해주는거는 좋은데 이 씨발 내 방송 보지도 않으면서 채팅창에만 그냥 컴프 네 컴 에 어제 내 베뉴시드하는데 두시간 반 동안 그 예연병을 하고있더라 야 팍씨 오예 나 이제 방 다 볼 수 있다 어어 어어 미친 어 미친 거미 싫어요 에드쉣 히로펜트는 뭐에요? 히로펜트는 뭐지? 펜트인가? 아 소울아트 두개 주는거에요? 지금 써 그러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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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크가 우와 이거 색돌이에요? 네... 엔까리가 장애가 아니라면 이게 색돌이 맞아요? 색돌 아닌거 같은데 아 이거... 아 오케이 아 미친! 자 눈이 침침하고 게임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장애가 걸릴땐 컴프렘 왜 열쇠가 없지 뭐야 나 왜 열쇠가 없냐 아 열쇠를 먹고 저걸 따야되나 말아야되나 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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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내가 한번 자격증 한번 만들게요 내가 자격증 만들어서 관종협회의 자격증을 발행을 해야되겠어 싹 다 관종이야 아 시프는 바로 관으로 사망선고 때리고 들어갔습니다 아 극혐 벗기기님 감사합니다 아 노둘리 왜 자꾸 벗겨 그만 벗겨 야 잠깐만 아까 황금상자 어딨었지 아 시프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 지발로 그냥 관으로 들어갔어요 그 하나의 그 하나의 그 짱개가 만든 게임 같은 느낌이야 자 갑시다 여기서 키 한번 나오겠지 우와 와와 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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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미친 본보맨 깜짝이야 야 본보맨 일루와 본보맨 AI 봐 본보맨 AI 극혐이네 헤드샷 헤드샷 왼쪽 손 자 들어가자마자 당황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 아 아 이 미친 끝 잠만 이터널 하트 먹고 오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 미친 없었어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헐 예스 저기에다가 저거 뚫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기다가 폭탄 달면 되지 않을까 폭탄 달면 되지 않을까요? 안 뚫려요? 관종이야 피니방 다가는데요 아, 안 열렸었대요? 이번판 안 열렸었대 아, 악마방 갈 때 스페이스바 모아두고 가라고? 오, 좋네 야, 그런, 그런 정보는 감사합니다 얜 뭐 하나만 내보내, 뭐야 장애, 장애야? 어? 어, 샤벌 어, 샤벌 이득 게, 이득 스프는 움직임 빨라지는 거잖아요, 그쵸? 스피드 업 여러분,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싶으시다구요 빨리 움직이고 싶을 땐 컴 브랜 아야 아우, 그걸 맞네 아니, 이 터널이 또 날 자꾸 풀러 날 자꾸 풀러 얘가, 어떡하지? 자, 이대로 왕방 가자 자, 이대로 왕방 가자 얘 좀 강한 앤데 강한 친구인데 조, 조결 맞아? 말도 안 돼 조결 맞아? 아우 그만, 마저야 아, 왕부다 왕부야 왕부야 왕부야, 일루와 아, 안 열렸어 아 아이씨, 미친 아,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오오 에디션 괜찮아 악마보다 이게 더 이득일 거야 악마보다 이게 더 이득이겠지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헛! 헤드샷! 올 럭! 올 럭! 그 하나의 올 럭이야 나 전 태어날 때 럭을 다 지고 태어나자 뭐지? 아, 샤빨! 아우 샤빨 새끼! 야야야야야야 사이코바 이거 야 넉백 죽인다 넉백 쩌는데? 왔던 오! 도박장이다 이거지 오! 야야야 얘들아 얘들아 왜 이렇게 승분을 했어 어 정말 열쇠 안 먹었니? 열쇠 안 먹었니? 아니 열쇠 야 열쇠 아 에드샷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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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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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3개짜리 3개짜리도 나오네 어 아 뭐야 저 팔이 나왔을때 나갔다 들어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컴프렌즈에서 2월 말까지 지금 행사중입니다 사장님한테 말만 잘하면 이벤트 그 예약구매해서 컴퓨터 사실 때 이벤트 적용 받으실 수 있다니까요 하실 분들은 지금 예약구매하세요 야 뭐야 돈이 줄질 않아 야 자 파리나우즈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아 터지면 안되지 디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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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they 아냐아냐아냐 b.치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that 아이템은 나중에 먹자 아 미친 똥파리 좀 나와라 빨리 똥파리 왜 이렇게 안나오니 오늘따라 적선을 얼마를 해야 되는거야 거지없나 이방에 거지한테 돈 막주고싶다 오늘따라 거지에게 적선하고싶은 날이네요 열쇠 그만 나와야지 아 쿵쾅 황금알리짱님 감사합니다 니 머글 덕분에 제 채팅창이 굉장히 활발해졌네요 고마워요 아 욕망의 항아리님 감사합니다 아니 돈 이렇게 남아도는데 뭐하러 수여를 해 아 지금 왁심 떡밥 뿌리고 있죠 편집장님 스포 당했대 아 수여라면 천사방 확률이 높아져요? 그래요? 더이상 하진 않겠어 하이자이진 개 이득을 취한다 와 너는 너무한거 아이가? 너는 관통이 되고 나는 관통이 안되고 야 사기지 그런거 걸려들었지 좀 맞아라 좀 황금방 어디갔어? 나 왜 황금방 안나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똥파리 내 친구야? 뭐야 공격을 안해 왜 똥파리가 근처에만 오고 공격을 안하네 일로와 일로와 일로 아 우호관계가 되야? 아니 그건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근처에 와서 알짱거릴줄은 몰랐어 나 그냥 안돼 와아 왕부 뒤져야 왕부 한 번에 쏟아내면 난리나겠는데 여기 어 슬롯머신? 이거 우선 사고 슬롯머신은 15원이나 주고 또 살? 야이씨 뭐고? 와 계속할 수 있네? 개쩔어 계속할 수 있어 좋아 이동식 슬롯머신이구만 휴대용 강원랜드샷 이거 휴대용으로 하면 뭔재냐 근데 야야야야야야야 미치기야 뭐고어! 이걸 들고 이터널 방에서 갈기라고? 왜? 그럼 뭐 더 좋아요? 이걸 들고 이터널 방으로 그렇게 난 한 마리의 괴물이 되었다 누가 하트가 전부 이, 전부 이터널이라고 했어 누구야? 누구야? 누가 한마, 누가! 누구야? 아, 여기 아냐? 이터널 방 없어, 그러면 이터널 방 없어 여기에 없어, 전빵이야 얘들아 뭔가 착각이 있나본데 전빵이었어 아, 미친놈 아, 미친놈 아, 미친놈 잠깐만, 나 전화 좀 잠깐 노멘트 할게요 아, 미친놈 아, 미친놈 아, 미친놈 아, 미친놈 이었 아, 미친놈 아, 미친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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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